오늘 주의전에 오신 교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 가족조청 어울림 한마당 남성교회가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 마당에 남성 카페도 만들어서 남성교회 부흥과 또 연합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큰 잔치가 되길 바라고요 다시 부흥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영어로는 The Great 50 Days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등절 범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각 제자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쁨의 50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하신 뜻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러나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정한 능력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성령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이 기쁨의 50일이 되었을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부활을 나누고 증거하였습니까? 사실 그러질 못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질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부활을 맞이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전세대 연합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에 일어난 일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 그냥 그 외에 그냥 한 해 행사로 여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로마 병사도 우리 찾아오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체포하여서 우리도 똑같은 십장형을 당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혹시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생기지도 않은 일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굳게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노포하시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허락받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수리께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어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였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야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던져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 통해서도 우리가 평안을 느릴 때도 있고요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잔양을 통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절 보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남아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손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었고요 옆구리에는 노마병사 찌른 창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증거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의심 많고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요구를 뭔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야 당신을 믿을 수가 있지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믿을 수가 있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당신의 사랑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여줘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창에 찔린 옆구리와 또 못에 찔린 그러한 손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를 보았다고 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주님은 그냥 말로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서 선포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가지고서 사람을 빚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의 안성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진흙 덩어리가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흙이 변화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교에서 37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살아있는 놀라운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 포로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로와 같이 생기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신 이유입니다 제자들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봉착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면서 내가 이 생을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진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주님을 다 만나 보았지만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질 못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부모를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아놓아라 우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것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쉽게 제자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마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보게 되면 그는 아주 솔직한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믿지 못한다 어떻게 내가 거짓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최저적으로 말하였습니다 25절에 맞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물재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모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는 이 사건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치명적인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별명을 얻게 되었나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성목사 제 기분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도마는 이런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 별명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긴 것이죠 나는 주님의 못장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의 말을 넣으면 정말 의심 많은 친구구만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형편없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런 의심 많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을 보게 되면 도마는 세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온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가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마는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지 당돌하지만 아주 황신 있는 이런 헌신적인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두 번째로 나오는 장면은 요한과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권한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장을 앞에 두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 너희들의 거처를 내가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도마는 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린 전혀 모릅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잘 알려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어떻게 부턱대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마가 등장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라시오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잠시 유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라시오 주님을 직접 만나보아야 그분의 그 상처를 내가 만나보아야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도마는 참 괜찮은 저는 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면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도 제자들의 말만 듣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부활하신 분을 보고 만져가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는 도마의 말만 듣고 그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보라시오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만져본 후에야 주님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도마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도마를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모두 항상 증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보고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도마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주님을 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보라신지 8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서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이미 도마가 제자들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이 장면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는 장면을 가지고 그린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인 16세기 이태리 사실주의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도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손가락을 꾹 눌러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터인데 도마는 의심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상처에 깊숙이 손을 찔러보았습니다 인생을 잔뜩 지푸리고 와 정말이구나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라바조가 사실적으로 그린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 손과 옆구리를 찔러보고 만져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문 27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금사에서 도마 만큼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자가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고요 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베드로의 유명한 시인한 고백 마태원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고백을 훨씬 뛰어넘어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도마처럼 의심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인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못하면 의심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도마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마처럼 주님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진리를 굳게 믿고 확신하고 이 진리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셨겠습니까? 물론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세상을 담대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왕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훨씬 후대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당시는 훨씬 몇십 년이 흐른 1세기 말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사라진 후입니다 그래서 많은 1세대, 3세대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공동체의 식구들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을 세운 1세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간이 훨씬 더 지나게 되면 1세대 교우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도마처럼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증거를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도마와 제자들에게 당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마에게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러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린 도마처럼 의심을 내서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무슨 세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벌써 모든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신 주님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될 주님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마처럼 주님을 믿고 확실하게 해서 예수님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진리신 주님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거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찔러본 후에 믿는 믿음도 아주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믿음은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이런 믿음을 맹신이라고 가서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 말씀을 주님과 도마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마에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주님은 무작정 이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도마와 3년간 공생일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주님의 치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도마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보지 않고 부활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증거를 찾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부활을 살아갈 것을 그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마처럼 부활의 신을 보고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안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도마와 같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동훈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친구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본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아주 괘씸하게 이렇게 친구를 놀렸다고 합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갔다며 예수님께서 오른발이 빠질 만한 왼발을 들고 왼발이 빠질 만한 오른발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강을 걸어갔냐? 하면서 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이 어린 중학생인데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네가 얘기하는 건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세상에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걸어가신 거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동훈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아, 참 상상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을 상상하게 될 때 그 놀라우신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상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을 상상하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이 놀라우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 부활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